현지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의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재경신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FMC 의사록에서는 테이퍼링 준비 필요성에 공감대가 제시됐습니다. 다만 FMC 의사록은 테이퍼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5월 채용 공고가 920만 9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이 오펙 플러스웨이 가입 등에 개입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채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신념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1.2%대를 터치했습니다.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가 원인으로 작용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로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3%에서 4.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한 현지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와 S&P500 지수가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박곤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 발표를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3% 올랐고 S&P500 지수는 0.34%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01% 오르며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6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은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를 성급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들은 자산 매입 축소를 위한 조건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는 테이퍼링 조건이 당초 예상보다 일찍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은 경제 지표를 더 확인해야 한다며 테이퍼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미국의 10년 물 국세 금리는 이날도 하락세를 보이며 1.3% 초반대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장기물 금리의 하락세 속에 골드만삭스와 뱅크업 아메리카 등 은행주들은 약세를 보였지만 애플과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들이 선전하며 증시의 상승을 주도한 모습입니다. 업증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장에서는 자재주와 산업재가 가장 많이 흐르며 선전했고 반면에 에너지주는 1% 넘게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최근 JP모건과 에버쿠어가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에서도 1% 넘게 흐르며 7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마존도 0.5% 넘게 흐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트루웨이스트는 하반기 콘텐츠 기대감과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등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넷플릭스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지만 오늘장 넷플릭스의 주가는 1%대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모건 스탠디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0.8%대 상승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미지우증권은 테슬라가 하반기 전기차 시장에서 선전할 것으로 내다보며 매수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한편 전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일반적인 의미의 자율주행을 달성하는 것이 예상보다 매우 힘들다고 언급했고 일부 외신들은 테슬라가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으로 2분기에 최대 1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테슬라의 주가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수소연료업체인 플러그파워는 경쟁사의 수소트럭 개발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소트럭업체인 하이존 모터스와 산업용 가스업체인 차트인더스트리스가 액화수소연료트럭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오늘장 플러그파워의 주가는 8% 넘게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의 규제 압박 속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은 이날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디디추싱은 4% 넘게 떨어졌고 니오는 8%대 하락 그리고 알리바바와 바이두도 1%에서 2%대 내렸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가 오늘장에서도 약세를 보이며 에너지 관련 주들은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엑슨 모빌은 1% 넘게 내렸고 옥시젠탈 페트롤리움은 3%대 하락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도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버진 갤럭틱의 경우 코엔은 오는 11일에 있을 브랜슨 CEO의 우주비행 시험을 앞두고 버진 갤럭틱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23달러에서 월가 최고 수준인 51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차익실험 매물 속에 오늘장에서 주가는 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비욘드미트는 CFRA가 비욘드미트의 위험 보상 비율을 언급하며 비욘드미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주가는 3% 넘게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승시는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기술주와 상품주가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날 유럽연합은 유로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상향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1%대 올랐고 프랑스 깨끗 지수는 0.3%대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0.7%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 협상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1.6% 떨어진 72달러선에 마감했고 브랜티유는 1.5% 내린 73달러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가격은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묘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가격은 0.4% 상승한 1,802달러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화면 통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쯤에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 직후에 3대 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기도 했었는데요. 강당 캐스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당초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긴 했지만 테이퍼링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는데요.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달 국채에 대해서 800억 달러와 MBS 400억 달러어치 등 모두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데 이를 당분간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이유로 국채보다 MBS 매입을 먼저 줄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긴 했지만 위원회 내에서 견해가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 의사록은 특히 7월 27일부터 28일 FMC에서 자산 매입 축소와 관련해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한편 연준의 다수 인사들은 테이퍼링, 즉 채권 매입 축소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FMC 위원들은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바꾸는 조건인 미국 경제의 실질적인 추가 진전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이퍼링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정책 변화에 시장이 잘 대응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시각이었습니다. 즉 6월 FMC 논의 테이블에 테이퍼링이 올라온 건 맞지만 이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FMC 위원들은 앞으로 있을 회의에서 연준 목표에 대한 경제 진척의 정도를 평가하고 테이퍼링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테이퍼링 발표에 앞서서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 위원들이 예상보다 일찍 긴축을 시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금리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점진적인 긴축 가능성에 재확인될 경우 금리는 계속 하락세를 유지해서 주식에는 실제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화면 속 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10년물 금리는 무서운 기세로 상승했는데요. 투자원은 BMO 캐피털은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한 분석가들이 항복을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긴 연휴가 끝난 지난 6일 미국 채권 30년물 수익률은 2월 이후 처음으로 연 2% 아래로 떨어진 이후 계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10년물 역시 오늘도 하락하면서 1.31%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줄면서 금리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6월 FMC 크게 놀라운 소식은 없었지만 다시금 시장에 안정감을 주면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오늘 새벽에 공개된 FMC 의사로 결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는 유럽 쪽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로존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에서 4.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로존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7일 공개한 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유로존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강한 회복세가 관찰됐다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 같은 수치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5월에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당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면서 봉쇄 조치 같은 제한 정책들도 완화됨에 따라 경제가 향후 강하게 반등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기존 전망치였던 3.8%에서 0.5%포인트 올린 4.3%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이어 7월에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자 시장에 관심이 모이게 된 건데요.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전략 덕분이었다면서 3, 4분기 중에 유로존 경제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진행된 전망치 수정은 지난 10년 사이 가장 큰 조정에 해당된다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최근 몇 달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부합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전망 보고서에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는데요. 유럽연합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예상하면서 기존의 1.7%에서 0.2%포인트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있을 물가 상승 압력은 공급 제약이 해소되고 수급이 균형을 찾음에 따라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지난해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의 그림자가 존재한다면서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이런 위험 요소들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의 그림자가 존재한다. 상당히 의미 깊게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에 이어서 일본은 일본 쪽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올림픽 개회식을 보름 앞둔 일본 도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긴급사태 재선포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림픽 무관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강당한 캐스트 현재 일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우리와 마찬가지로 4차 유행 가능성이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도쿄 지역에 코로나 긴급사태 다시 선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3일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도쿄는 어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92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쿄 지역의 하루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이후 약 8주 만인데요. 도쿄 인구는 약 1,400만으로 신규 감염자가 하루 500명을 웃돌면 긴급사태 선포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다음 달 22일까지의 기한으로 다시 선포할 예정이라고 외신을 통해 전해지는데요. 해당 방침은 오늘 일본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됩니다. 한편 유럽 쪽은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경제 재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2,548명으로 1월 하순 이후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약 5개월 반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보면 영국 히스로 공안을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신속 통로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빙을 종이나 디지털 형태로 제시하면 입국 심사를 빨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10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한 한국과 같은 황색 국가가 입국하더라도 백신을 2회 접종했다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신 입국 전과 입국 후 2일 차에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그랜트셉스 국 통장관이 현지 시간 8일 이와 관련한 교통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역시 마스크 등 다른 규제가 풀리는 19일부터 이 제도를 바로 적용하길 바란다고 전해집니다. 프랑스 또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남서부 지역의 봉쇄 조치를 지난 6일에 이미 해제했고요. 오는 9일부터는 예정대로 나이트클럽 등의 재개장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독일 역시 백신 접종률이 60%에 육박하면서 오는 8월에 사회 경제적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는 목표를 아직까지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지만 대응 방침에 있어서는 상이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네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별 이슈가 올라와 있습니다. 디디추싱이 어제 20% 급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4%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규제 여파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디디추싱의 규제가 테슬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홍성진 캐스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최근 디디추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이 향후 테슬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7일 CNBC는 이 같은 내용을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통해 전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중국 규제 당국이 현재 데이터 보호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자율주행 기술에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한 테슬라에게 악재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규제 당국은 지난 4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디디추싱 앱을 제거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요. 규제 당국은 디디추싱이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국가안보 위반 혐의도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익명의 소식통을 빌려 디디추싱이 미 증시에 상장되기 몇 주 전부터 이미 중국으로부터 IPO 연기 소식을 들었지만 디디추싱이 이를 무시하고 IPO를 강행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한때 공모가 대비 큰 폭으로 오르며 16달러에 육박했던 디디추싱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오늘장에서는 11달러 선에 거래됐는데요. 여기에 중국이 앞으로 자국 기업의 미국 등 해외 증시 상장을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디디추싱을 비롯해 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모건 스텔리는 중국 규제 당국의 정책이 중국 기업들을 넘어서 해외 기업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모건 스텔리는 자국 데이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같은 정책이 여러 기업들 가운데 특히 테슬라에게 악재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차량 내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중국 정부가 이를 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이 같은 악재에 앞서 테슬라는 이미 중국에서 여러 차례 난항을 겪은 바 있는데요. 가장 최근 사건인 6월의 경우에 차량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문제 차량 약 28만대를 중국에서 리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의 압박에도 모건 스텔리는 테슬라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텔리는 테슬라 입지는 여전히 강하다면서 회사에 대한 비중 확대 포지션을 지키면서 목표가도 현재 가격 대비 36% 높은 900달러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디디추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중국의 전기차 3인방이죠. 니오와 샤오펑 그리고 리오토까지도 좀 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니오가 8%, 샤오펑이 5%, 리오토가 4%대 약세로 마감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시죠. 국제유가 관련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해봤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펙플러스 협상이 불발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가 감산 완화 안에 합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7일 아랍에미리트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곧 다가올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이번 결정이 중동 국가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면서 앞으로 석유에 대한 국가들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펙플러스 산유국들은 다음 달부터 매달 40만 배럴 가량을 증산하는 것에 합의할 것을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산유국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랍에미리트가 생산 기준을 조정하자고 요구하자 이번 합의안이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점진적 감산 완화에는 동의하지만 생산 기준 조정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길 바라고 있는데 이 같은 의견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랍에미리트의 이번 결정은 미래를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다가올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처럼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강할 때 원유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 계획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같은 생산량을 통해 향후 석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결정에 대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역시 의견을 밝혔는데요.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은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보인 행보는 향후 오펙플러스를 탈퇴해 하루 400만 배렬의 원유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통신은 오펙플러스 산유국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오펙플러스의 안정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 러시아가 나섰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JP모건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전했는데요. JP모건의 에너지 담당관은 현재 역사적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이들의 경쟁 관계는 더는 원윤시장뿐만 아니라 탈석유 경제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전한 상태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강당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당주를 살펴봅니다. UBS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미국이 배당 수익이 가장 안전하며 향후 1년간 9.9% 정도의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이미 소비재가 배당 증가율이 가장 크고 앞으로도 평균 19.4% 성장할 거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재 부문의 성장이 16.6%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질 좋고 배당 수익도 높은 9가지를 골랐습니다. 우선 기술 분야에서는 인텔을 골랐습니다. 현재 2.48%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인텔은 최근 고성능 컴퓨팅 시장 선점을 위해 내년부터 차세대 CPU와 GPU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에서는 리츠 회사인 아메리칸타워를 골랐는데요. 특히 통신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2.07%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된다고 봤습니다. 아메리칸타워는 지난 6월 1일 텔시우스 통신타워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유럽과 남미 지역 통신셀타워 3만 개를 인수하는 거래로 미국에 이어 유럽 5G 도입 가속화 상황에 긍정적인 기대를 모았습니다. 또 유틸리티 섹터에서는 재생에너지 회사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2.18%의 배당 수익률을 전망했습니다. 한편 UBS는 에너지 부문이 배당이 감소할 리스크가 가장 큰 섹터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석유회사 EOG 리소시스는 유망하게 봤습니다. 2.3%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업재 부문에서 군용 조선사 헌팅턴 인걸스가 꼽혔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해 무기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팅턴 인걸스가 계속 국방비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3.41% 배당 수익률이 기대된다고 보며 UBS의 선호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유럽 주식 중에서도 추천 목록을 골랐습니다. 포르쉐의 4.07%, 스페인은행 산탄데르의 5% 배당 수익률이 기대된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남아공 통신기업 MTM그룹을 골랐습니다. 3.51%의 배당 수익률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UBS가 선정한 유망한 고배당주 9종목 살펴보셨는데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투데이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더 자세한 분석과 함께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